여기는 가수의 대체 얻었습니다. 네, 자, 오늘이 바로 무슨 자리냐 하면 저희 앨범 언박싱 해보는 자리입니다. 과연 어떤 멤버가 있을지 다 표지는 똑같은데 여기 안에 두 목류가 1종이어서 조용히 설명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. 일단 앨범 코믹은 다 똑같고요. 아래는 각 멤버 사진이 It's made, it's the same 건데 그거는 7명 멤버가 있고요. 그리고 다 랜덤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랜덤을 해서 7명을 모였으면 좋겠네요. 랜덤! 그러면 그쪽부터 한번 열어볼까요? 일단 여기에 잘 안 보이겠지만 닷세븐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. 네. 이렇게 칠로 이렇게 정해져요. 칠! 그리고 수록곡이 이렇게 돼야죠. 뒤에도 칠이 있어요. 칠! 여러분 열어볼게요. 셋, 하나, 둘, 셋! 칠! 와 유겸이네요. 그럼 유겸이 포토카드밖에 없는 거야? 맞아요. 여기도 있어. 마크는 폴로하고 있던데. 어, 여기. 어, 여기. 자, 그럼 이거 북 하나. 똑같은 카드 두개. 그리고 이거 폴로를 하나. 대박 사건이네. 우리는 과연 누굴까? 자, 진영이. 아, 아니. 보여줘도 돼요? 아. 와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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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마나 입었어요? 저요? 별로 안 입었어요. 피칠 터질 것 같은데. 피칠 터질 것 같은데. 안에 이렇게 포토북이 있고 판넬처럼 이렇게 올릴 수 있는 동기가 있고요. 우리 포토카드가 있어요. 네. 그리고 가사인 땡스 투. 되게 많이. 그리고 이것도 있어. 뭘까요? 다시 у justo memes. 채널센터 테라운드 단체 justified 진영 były 한정. 간체 사진이요? 단체 사진이요? 나는 하나 더 있어 한정. 어, 잠깐만 뒤로, 뒤에. 집에 town를 다 같이 먹으면 우아 소름. 센스네! 우와 secretème. 아 이거 건ospis suspect 2개네. 이거 여기 마지막으로 ст.d가 있습니다. 애들이 이거를 받았을 때 되게 알찬 선물 같은 느낌이 들긴 하겠다. 뭔가 박스도 네모 같게 되어 있으니까 뭔가 크리스마스 선물 같기도 하고 네, 일단 저희 허벙 암복싱 이렇게 해봤고요. 총 정리하면 허벙은 다 7종이고 다 랜덤입니다. 포토카드도 랜덤이고 여러분들 다 모여주시길 바라고요. 안에 재밌는 것들도 많고 또 CD 사진들도 많이 있으니까 이 포스터를 완성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GOT7 앨범 기대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